서울에 가면, 파키스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또 이란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우리 한국에 일하러 온 겁니다. 이제 얼마 정도 받는가 물었더니 한 70만 원 정도 번다고 합니다. 많이 와 있어요. 70만 원 벌어 가지고 뭐 하는가 물었더니 자기 나라에 조금 보내고 또 저축도 하고 그렇게 한답니다. 왜 70만 원 밖에 안 주느냐 물었더니 밑에 낮은 일을 하기 때문에 많이 줄 수가 없대요. 또 기업체에서 작게 주는 그 재미를 또 그 사람 못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줄 수가 없다 그렇게 해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서울에 다 있습니다. I don't know the accurate number of how many of them are here in Korea but mainly they are in the Seoul region. 한 몇 년 됐죠. It's been several years now. 수도권에만 이 사람들이 돈을 모아 가지고요. 무슬림 기도처 120군데 만들었습니다. 70만 원 번을 가지고 집에도 보내고 저축을 하면서 그 돈을 조금 조금씩 모아 가지고 곳곳에다가 그 모슬림 기도처 그 말하자면 교회지요. 그걸 지금 120개 만들었다니까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패하도록 준비하신 게 아니고 승리하도록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장로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목사, 장로, 기름 부었다니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아십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이 단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 돼요. 사단을 이기신 왕. 모든 재앙을 없앤 제사장.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선지자. 이 세 사람에게 기름 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겁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두 가지를 이번에 해야 되는데요. 가는 곳마다 불신앙 무너지는 완전 믿음을 붙잡아라. 그러면 이 세 단어에 가장 중요한 축복이 글자가 하나 나옵니다. 이쪽으로 여러분이 완전 사명을 붙잡아야 돼요. 왕, 선지자,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여기에 단어를 한 단으로 표현하게 되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간혹 가다가 부산역, 대구역 탁 내리면요. 또 공항을 탁 내리면 일단 얼굴이 좀 정상이 아니면서 약간 사이코처럼 해가지고 들고 있어요. 그런데 얼굴이, 눈빛을 보면 사람이 좀 맛이 간 거 있잖아요. 가가지고 들고 있는데 보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딱 들고 있어요. 글쎄요. 그것도 괜찮은데 저는 별로 보기 안 좋더라고요. 무슬림은 자기 돈 정상 모아가지고 그 우상 망하는 무슬림을 서울에 120개는 만들었는데 우리는 컵하게 떠들기만 하잖아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와 믿으면 지옥,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법을 전달하면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환자에게 가가지고, 당신 지금 예수 믿어야 돼요.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야 돼요. 너무나 맞는 말인데 이 사람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딴 말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당신 아프고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을 가거나 그런 걸 걱정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자녀 되어서 기도할 수 있다. 나오면 전도하고 안 나오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다. 그렇지요. 낙고 안 낙고가 문제 안에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전도를 그래야 돼요. 무덥으로 병원 가고, 아이고, 얼굴 보기 색깔 다 되어있네. 빨리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맞는 말입니다. 옛날에 전도 폭발해서, 다시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어떤 기사보고, 다시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러니까, 운전소가 너무 열받아, 왜 이 새끼야 나 지금 오늘 죽냐? 이런 상황부터 다 알겠다. 그 이제 미국에서 알맞는 전도국은 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아닌 것 같으니까,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 가겠네. 이런 물은 거지. 멀쩡한 사람들과,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 가겠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이 붙잡아야 하는 사명과 전담이 따로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이 단어를 한마디로 예약한 겁니다. 저 애굽으로 복음 없었기 때문에 갔잖아요. 애굽으로 간 요셉에게, 요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요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 불에서 나라 공격을 아무도 받지 못하는데, 막지 못하니 그걸 다윗이 막았잖아요.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요호와는 나를 버리지 않게 하십니다. 그렇죠. 많은, 저 바벨론 포로에 대한 예언을 할 때 이사회 선지자가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이마누엘을 알아라. 한마디로 뭐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많은 축복 주었다는 말은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님의 나라. 가면 하나님 나라 갈 것이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을 떠나는 날 진짜로 보호자의 축복, 우리는 하나님 보호자로 그 나라에 갈 것이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이마개하는 것이 우리의 의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일 처음 오셨을 때 회개하라 그랬고요. 하나님 나라 이마였느니라. 이 나라는 요호와의 정인이 말하는 왕국 건설이 아닙니다.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설명하셨다니깐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 임하면 하나님 나라 이마였느니라. 성령 임하면 하나님 나라 이마였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에 천국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시 뿌리고 나지 않으면 낙심하지 마라. 옥토에 떨어지기만 하면 엄청 열매를 맺으십니다. 네 믿음이 작아도 겨자씨만 해도 크게 싱겨지면 나무가 된다. 네가 지금 비록 고난당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큰 보아밭을 가진다. 보따리 장사처럼 보이지만 가장 값진 진주를 가리고요. 나라에 대해 설명했다니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감남산에 불러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 현장에 없었는데 성령 감동으로 깨닫게 되죠. 사동의 10부장 8절 10절에 바울이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3달 동안 말씀하십니다. 이게 지상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왜 그러냐?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다시 보고 28절 다시 보면 네 집에 사단의 근세를 결박하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 임하였느니라. 우리 사명이 점점 커지죠. 고린도 4장 4절 5절 이 사단은요. 세상 신 영원복음 16장에 세상 임금 지금도 똑같이 장세기 3장 5절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니라 지금 뉴 에이지 팀이 가르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무슨 예수 믿어 구원 받냐?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장세기 6장 5절에 네피림 시대입니다. 이게 지금 프리메이션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어디 하고 있습니까? 귀신들에게 만들어버려. 그러면 완전히 자기들 부하되면 지금도 똑같습니다. 장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은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간이 제2의 바벨탑을 만들어 완전히 세상 기독교 없애자. 공식적으로 말했습니다. 기독교 없애자고 공식적으로 말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표신하지 않게 사도행전 13장 10장 19장 그대로 파고들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성리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답을 읽었어요. 이때 여러분이 성경을 통하여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천국이 보여져야 갈 하늘나라에 천국이 있지만 이 땅이 이만한 나라 여기 성경이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직자가 왜 중요하냐 목사님은 국회에 가서 전도할 수 없지만 설교는 하지만 여러분은 국회에 들어가서도 이 나라에 이룰 수 있어요. 목사는 강단 목회자라면 여러분은 현장 목회자다. 목회자는 설교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설교 말씀을 성취시키는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요. 굉장히 중요한다는 얘기에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천국을 말씀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저는 불신이 여기 죽어가는 것을 봤거든요. 여기에 똑같이 발전해서 사동의 13장 1절 12절에 똑같은 지금 무속인 하나가 완전히 총독 잡고 있잖아요. 사동의 16장 16, 18절 귀신 돌린 게 점술로 온 동네를 시끌게 하잖아요. 사동의 19장 8절 20절 대표적인 우상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뒤흔들잖아요. 계속되고 있어요. 이걸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의 나라 이 사람이 죽는 순간 천국 보호자라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배경이 빌리프 3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중직자 여러분, 장로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이때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주시는 기중한 아 이 땅에 사는 동안 이게 하나님의 천, 하늘의 명령이구나. 우리의 중요한 답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땅에 이걸 이룰 수 있도록 명령을 주셨군요. 이걸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뭘 주시는 거 하니깐요. 아주 중요한 것은 천직을 주셨다. 여러분의 직분이 그냥 직분이 아니고 이 일을 교회통에 이룰 수 있는 천직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때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받을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이 답을 딱 가지고 있으면 그때부터 와요. 뭐가 오느냐? 성경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체험되어집니다. 뭡니까? 보금이 맞는데 보금의 능력이 체험되어집니다. 보금은 은혜로 받았잖아요. 그렇죠? 보금은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어느 응답이 뭐냐? 거기에 능력이 체험되어집니다. 전도 어렵다 쉽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전도 방법이 있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 내게 임하면 저 사람이 알게 돼 있어요. 보디바리 요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여러분이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이 사명을 진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출애급 깨달을 때마다요. 이 깨달으니까 보금 능력이 피의제사 출애기 3장 18절 출 바벨론 이사야 7장 14절 출 로마 똑같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 우리 장모님들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은 어떤 체험이 오는 거니까 드디어 사동의 1장 14절 영적인 정상에 딱 올라섰습니다. 요거 보세요. 올라섰습니다. 마가다르만 기도하는 중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메 이래가 뭡니까? 로마 복음하는 읽은 본문처럼 여러분이 드디어 영적으로 그 최고자리에 영적인 서비스에 딱 서게 됩니다. 아니, 정상에 올라야 서비스이 되어있죠. 초등학교 중위자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처음 했으니까 로마가 피파하는데 눈도 감패를 안 했어요.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요 천의 악질들입니다. 이것들은 회계도 안 하거든요. 막 괴롭히는데 눈도 감패를 안 했어요. 이미 다 알아버렸으니까 오늘 장모님들 오늘부터 응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요거만 다 갖고 있었는데요. 사람들 참 이상하죠. 뭐 때문에 놓치는 거 몰래 오고만 딱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축복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자리에 대해서 따지더라고요. 저는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어떤 자리에든 저는 축복이 이거거든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현주소를 얘기했습니다. 사람 이름 붙일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 그런 누구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해합니다. 응답 못 받으면 그렇대요. 내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내가 옛날에 응답 못 받을 때요. 아씨 어디 돈 생길도 없나 예수님은 내 속으로 오직 예수 아니고 오직 돈 오직 돈 오직 돈 나를 그려다닌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가는 데마다 역사 안에서 오히려 안 받으려고 해요. 쟤 보고 주겠다는 사람 많아요. 저는 오 노 왜냐 확실한데 답이 초대교회에 모든 장노님들이 이 축복을 받았어요. 초대교회에 모든 사도들은 당연히 받았어요. 여러분이 이제 기도에 정상에 딱 올라서 부르기 때문에 보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천국의 비밀과 이걸 여러분의 천명으로 받고 여러분의 직분이 이것이라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땅에 있다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영원한 것에 여러분의 발자취를 합니다. 여러분이 누군지 압니까? 히브리스 11장에 있는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의 걸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은약을 붙잡고 감남산에서 내려와서 마가다락방에 모였다 그 말이 이게 지금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이러다가 오늘 읽은 로마서 16장 보면 전체 인물 나오는데 특히 25절에 27절에 보면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가 됐다. 이 은약을 딱 붙잡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정말로 이해해버리면 영원히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은 마지막 날 설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걸 알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후에 하나님의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후대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옵니다. 그래서 뭐 기분 나쁘지만 여러분의 장례식 날이 있습니다. 기분 나쁘시겠지요.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을 필요도 없 정국 가는데 뭐 나쁠 것도 없지요. 사람들은 그렇게 정국 안 가려고 난리시잖아요. 수술도 몇 번씩 하고 이렇게. 암만 그래도 옵니다. 그렇지요. 늘 우리 정은주 목사 39세라 하는데 그래도 옵니다. 김동건 목사님은 120까지 살기로 교회에서 결의하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옵니다. 이걸 알고 바울은 하나님의 나를 어디에 회당했겠어요. 자, 여러분이 어느 날요. 교회 앞에서 여러분은 교회를 두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 여러분의 많은 발자취를 나게 됩니다. 남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가시고 나면 진짜 천국으로 가시고 나면 이게 다 교회 앞에 이렇게 남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을 진짜로 가치있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 전도 이 운동 이 운동은 앞으로 분명히 역사 앞에 지금까지 이 힘든 사람은 다 남아있었어요. 드디어 중요한 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히브리스 9장 27절 사람 한 번 죽는 것은 적혀져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다가 어떻게 헌신할 것이냐 절대로 없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절대 사명 완전 사명을 붙잡아야 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럼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뭘 남겨야 됩니까? 답 나와 있잖아요. 내가 아는 어떤 분은요 돈 많이 벌어서 절대 교회 헌금 안 해요. 아까봐서 못 해요. 악착같이 벌어서 이런 돈 많다니깐요. 재산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교회 한 푼도 드리잖아요. 죽었어. 죽은데 지금도 그것 가지고 자녀들은 천하의 원수가 돼서 싸웁니다. 아직도 법정 싸움하고 있어요. 그 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잘 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막 망해요. 아니 우리가 그래 살다가 할 것이냐. 아무리 여러분이 성공해도 그만두고 나오면 인생은 허무해요.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걸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실컷 살다가 실패 남기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렇지요. 적어도 우리는 바르왕보다 나아야 될 거 하죠. 보금 못 알아듣는 바르왕은 저 피라미지 피라미지 지어가지고 자기를 남기겠다고 안했습니다. 역사를요. 아니 천하의 악질 헤롯왕도 성전 지어가지고 뭔가 남기려고 안했어요. 보금 전혀 없는 사람들도 영국 가보니까 웨스민 성당 만들어 놓으니까 얼마나 세계 사람들이 왔다 갔다 안 합니까? 우리는 반드시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전도자의 발자취를 하라고 오늘 이게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뭡니까? 반드시 우리는 불신자라는 심판한다 아니죠. 심판 반드시 이 날이 오게 돼 있거든. 여기 서는 겁니다. 자 복잡한 날이 다 두고 여러분 이 단어 제대로 붙잡으면 돼요. 어떻게 성의할 것이냐? 성경에 가장 중요한 완전 믿음. 성경에서 가장 응답받은 전도자들의 걸음 완전 사명. 하나님의 나라 이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뭘 이렇게 하지를 못했거든요. 저는 특징이 몇 개 있는데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여러분 잘 모르는데요 게으릅니다. 저는 노는 걸 좋아합니다. 쉬는 걸 좋아해요. 어쩔 수 없이 주의 은혜로 몰리가지고 지금 다니지 바빠가지고 지금도 제 소원이 있다면 노는 겁니다. 예 그러고 뭐 같은 이렇게 막 대단히 악착같이 하고 그런 성경이 못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알게 됐어요. 아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미안하지만 그때부터 응답이 왔어요. 저는 간증하라고 하면 부끄러워요. 여러분 하도 자꾸 하길 원해서 하지 부끄러워요. 저는 오늘 신문사에서 와서 글 좀 써니 글 쓸 게 없다고 그러세요. 우리 장모님들이 오늘 이 단어 잔날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사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국정부연 지구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그룹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감사합니다.